I need you, boy I'm yeah, I'm your only Kevin McQueen Now that I need you, man 네, 일단 노래 정말 잘 들었고요 뭔가 기존의 곡보다 기존의 곡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되게 새로운 느낌의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, 본인만의 색깔로 잘 노래를 이끌어 나간 거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일단 되게 잘하는 노래예요 근데 창법이 근데 창법이 계속 호흡을 뱉어요 다양한 창법을 써야 되는데 본인은 계속 한 가지의 창법만 고집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귀가 딱 트이는 그런 목소리를 가졌는데 아무래도 계속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 발성으로 계속 노래를 부르다 보면 굉장히 지루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칭찬은 칭찬은 이렇게 갇팀이 이렇게 아멘 ies 한 가지지, 한 가지지, 그치 계속 한 가지지 그게 아쉽다니까 그게 올드하다는 평가를 받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